방송 미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왜 당황하셨어요? 아니, 고개서 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금하게 되었잖아요. 갑자기 당황했죠? 네, 그렇죠. 네, 오늘은 컨트롤러 시간입니다. 네네네. 네, 노베이션이라는 브랜드를 저희가 오늘 다뤄볼 건데요. 노베이션이라는 뜻이 갱신, 이런 뜻이라고 해요. 갱신, 갱신이라는 뜻인데 저희가 자격증을 따거나 아니면 서류 같은 걸 발급받았을 때 기한이 다 지나면 갱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면허 갱신은 언제 하셨죠? 면허 갱신은 아직 안 했죠? 안 했어요? 15년에 한 번 아닌가요? 아닌가? 면허 갱신은 얼마만에 한 번씩 하는 거죠? 모르세요. 저도 갱신을 하긴 했는데 갱신을 했어요? 딴지가 좀 오래되셨군요, 은총 씨나. 저는 20살, 21살. 그러면 은총 씨, 나이 생각해보면 15년에 갱신이 맞나 보네. 제가 면허를 좀 늦게 땄거든요. 아, 그러세요? 26에 땄으니까 15년이면 아직 안 된 게 맞지. 아, 저는 갱신했습니다. 저는 아마 곧 갱신이 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뭔가 우리가 살면서 늘 무언가 갱신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컴퓨터가 이제 뭐 약간 살짝 좀 상태가 안 좋아 보일 때도 늘 새로 고침으로 상태를 갱신하곤 하죠. 그 갱신하러 가시면 저거 시력 검사하고 뭐 하거든요. 네. 아직도 잘 보이나 뭐 해가지고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갱신에 실패하면 뭔가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갱신을 하러 가서 떨어지느니 자기가 자진 반납을 하겠다. 이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고 내가 내가 스스로가 자기 상태를 제일 잘한다. 나는 이제 운전하면 안 돼. 이러고 면허증을 직접 반납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중요한 갱신. 갱신. 자, 갱신은 영어로 노베이션. 자, 오늘은 노베이션의 컨트롤러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베이션이 무슨 뜻인지 찾아봤는데 갱신이라는 뜻이 나와서 오늘은 이런 갱신 같은 소리로 한번 시작해봤고요. 갱신 특집. 네, 갱신 특집. 아직 은우 형은 갱신하지 않으셨고요. 아직 안 했습니다. 네, 명확한 지가 이제 15년이 되지 않았어요. 자, 노베이션 10년. 10년이에요? 그래, 그럼 됐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10년, 65세 이상인 경우 5년. 아. 왜 갱신 안 했죠? 왜 갱신 안 했죠? 연락 못 받은 거냐, 혹시? 나 갱신 왜 안 했어? 2025년도에 갱신하러 하는데? 응. 어, 나, 아, 나 2015년도에 갱신했구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나 갱신한 줄 몰랐어. 아니 갱신을 했네. 사람이 이렇게 정시 없이 사네. 왜 그래요? 그리고 내가 운전면허를 딴 것도 2005년에 땄나 봐. 2005년에 땄으니까 15년에 갱신하고 25년에 갱신이겠죠. 내가 봤어, 형이 2005년에 형이 몇 살이잖아? 24. 이거 26에서 딴 게 아니네. 4세 땄네? 나 4세, 24세 군대에 있었는데 어떻게 땄지? 뭐지, 이거? 군대에서 땄나? 아니, 나 이거 그건 거 같아. 잃어버려서 갱신한 거 아닐까? 분실로 갱신. 아, 분실로. 그러니까 내가 그거 있잖아. 적성검사를 한 기억이 없는 게 분실 갱신이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분실. 그래서 갱신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다시 10년이 되니까 나는 아직 검사를 안 해본 거 아닌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기억이 안 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보니까 나 지금 뭐 섞여. 근데 어쨌든 갱신했다. 어, 나 여기 지금 그 발급 일자가 2015년 돼 있는 거 보고 내가 이때 면허를 받았다고. 난 지금 완전히. 아니, 요새 우리가 버즈벨에서 느끼는 건데 단기 기호로만 사는 거 같아요. 한 달 전에 한 기호도 기억이 안 나고 5년 전에 한 기호는 진짜 아예 그 모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이걸 했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갖고. 그 제가 그 그저께인가 유튜브 채널의 그 의학 전문 저걸 봤는데 인간이 노화가 크게 그러니까 광속 노화가 세 번 오는 나이가 있대요. 그게 첫 번째가 34살 때라고. 아, 그렇군요. 우리 한 번 왔네? 한 번 왔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 같아요. 아, 광속 노화가 왔다. 그러니까 급격한 노화가 잠깐 이제 시작되고 그때부터 이제 몇 살 때까지 어쩌고 또 유지되고. 이렇게 가다가 노화하고 유지. 노화 유지 이런 거구나. 그런 거. 우리는 한 단계 노화가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 맞아서 약간 좀 살짝 노화 상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 이상하게 하고 자꾸 비밀번호 다른 거 누르고.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형이 말을 해도 한 것처럼 너무 정신없이 사니까 사실 좀 그런 것도 있을 거고. 2차 노화는 언젠가요? 아, 꽤 깁니다. 한 60몇 세요. 아, 그렇군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우리 이제 지금부터는 잘 유지하면 되네요. 어차피 맞았으니까. 그래서 이때 관리를 잘해라는 게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30대에서 40대 넘어갈 때 이때 지금 우리 은총 씨나 우리 현 PD님처럼 운동도 열심히 해갖고 피지컬도 미리 마련해놓고. 그리고 뭔가 좀 여유도 좀 찾으면서 그 일단 어차피 1차 노화를 맞았으니까 맘의 준비도 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나. 이게 운동도 저축 같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리 저금을 많이 해놔야 노후에 그걸 이제 빼먹으면서 산다. 맞아요. 왜냐면은 근육이 있어야지 뼈가 어쨌든 덜 달치기 때문에. 그렇죠. 덜 달치기 때문에. 덜 달쳐요. 이렇게 한번 누워갔기 때문에 혀도 이제 맘대로 안 들어가죠. 덜 다치고 덜 달코에 합쳤구나. 덜 달치고 한 번에 이제 퉁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갱신 얘기를 하다가 건강괴가 아직 갔어요. 이게 뭐 하는 거야. 노베이션이에요. 노베이션. 자 노베이션에 대한 소개가 여기 나와있습니다. 사이트에. 노베이션의 상징적인 베이스 스테이션이 1993년도에 재출시된 이래로. 사운드 탄생에 이바지에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네요. 자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음악 제작을 가능하게 한 런치패드는 10억 뷰가 넘는 유튜브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신디사이저 런치패드 자체가 되게 유명하죠. 오늘은 런치패드 대신에 런치키를 저희가 리뷰를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노베이션의 대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 여기에 다양한 뭐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나와있고. 그리고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있는데. 에이블톤을 비롯해서 뭐 여기 다양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오 스플라이스 하도 같이 있군요. 뭐 이렇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여러 회사들과 함께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에이블톤이랑 이제 협업을 많이 해서 그 에이블톤 라이브하고 연동이 거의 뭐 딱 그냥 끼 뭐 이렇게 연결하자마자 바로 맵핑이 되는 수준으로 에이블톤 라이브하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동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4개의 자매 회사는 뭐 이렇게 첫 번째로 포커스라이트가 있다. 그래서 포커스라이트 그룹에 해당하는 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이런 브랜드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와있으니까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포커스라이트 그룹에 속한 회사다. 그리고 에이블톤 라이브에 최적화되기가 아주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덕트에 들어가서 런치 패드 말고 키보드를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제 키보드 종류가 있죠. 오늘 저희가 런치키 미니를 할 거고 런치키는 뭐 그냥 키만 좀 더 많겠죠.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SLMK3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치키 미니는 지금 10만원대 후반. 네 10만원대 중후반의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귀엽죠. 자 이게 그 패드로 할 수 있는 디자인 그 기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미니 키보드보다는 좀 더 확실히 기능 면에서 많이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만큼 가격도 어느 정도는 좀 더 있다 보셔야 되겠습니다. 런치키 가장 컴팩트하고 휴대성이 높은 25 미니키 딱 두 옥타브 달려있죠. 두 옥타브. 자 밑으로 내려서 보겠습니다. 사이트가 한글화되어 있어서 저희가 살펴보기가 편하네요. 자 런치키 미니의 새로 편리하고 강력한 아프리지에이터. 네 아르페지에이터 얘기하는 거겠죠. 똑바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왜 저렇게 됐죠? 그러게요. 맞춤형 트랙 작업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실제로 하실 수가 있다. 나만의 장소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기능을 이따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새롭고 탁월한 연주감. 연주감은 뭐 아주 잘 연주하기가 아주 편한 저한테는 되게 익숙한 연주감이에요. 25키. 미니 키보드를 탑재했고요. 그 다음에 피치 모듈레이션 터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RGB 패드를 이용을 해서 색감이 아주 훌륭한 16개의 패드 터치 패드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8개의 노브가 랩핑 가능한 노브가 또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르페지에이터 사용법, 미디어, 픽스 코드 모드 이런 것들 여기서 바로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잘해놨네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바로 이렇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상세 세부 설명을 드린다기보다 그냥 연결해서 키 잘 연동되는지 사운드, 키감 이런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노베이션 컴포넌스 사이트에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지 그것만 알려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저희한테 너무 좋네요. 이게 저희가 사실 받자마자 이런 디테일한 기능들을 파악해가지고 리뷰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다양한 기능들은 여기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능들이 밑에 잘 정리가 되어 있네요. 하드웨어 사양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25키 그리고 8개의 노브 다양한 버튼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에이블톤 라이브하고 가장 잘 맞고요. 심지어 이게 인클로드 되어 있네요. 에이블톤 라이브가. 좋습니다. 뭐 로직, 리즌, 나머지 다 잘 붙는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큐베이스는 딱히 써있지가 않네요. 그런데 왜 큐베이스를 뺐을까요? 이렇게요. 써있지가 않아. 아 근데 이게 그거 아니야? DAW, THROUGH, HUI. 이게 큐베이스 계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큐베이스, 누웬도 이런 거. 그렇죠. 그럴 리가 없겠죠. 정말 전세계에 가장 많이 쓰는 DAW인데. 그렇습니다. 로직, 대신, 프로틀. 그 다음에 리퍼, 스튜디오 1 이렇게 되어 있고요. HUI,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스테인버그 계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크기가 나와 있고 무게가 안 나와 있는데 무게도 상당히 가볍습니다. 자 그럼 외관 한 번 살펴보고 올게요. 자 미니입니다. 런치키 미니 아주 예쁜 패드가 16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피치와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슬라이더로, 터치 슬라이더로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쉬프트, 트랜스포즈, 옥타브,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템포, 스윙, 게이트, 모듈레이트 다양하게 노부들이 연동이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맵핑을 하시기에 따라서 동작은 여러분들 취향껏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르페지에이터 그리고 여기에 간단한 재생 녹음 버튼이 들어가 있고요. 얘는 이제 미니키예요. 일반적인 소프트키보다 훨씬 작은 키 멜로디언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면을 보시면 얘는 아예 경사각이 없죠? 약간 있네요. 있어요? 약간 있었네. 난 없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여기 앞뒤가 똑같은 줄 알았는데 살짝 경사각이 있고 여기는 똑같습니다. 자, 후면부에 보시면 패킹 6개 있고요. 노베이션 마크.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은 캔싱턴 락과 서스테인 미디아웃이 있습니다. 자, 외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이트. 이 노베이션 컴포넌트 사이트를 보셔야 되는데 이 컴포넌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여기에 런치키 미니. 딱 그 모델마다 다 따로 있어요. 제품 별로 다 있네요. 다 있어요. 런치키 미니를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커스텀 모드, 업로드 커스텀 모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커스텀 모드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각각의 패드에다가 무엇을 연동할지를 전부 다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색상 같은 것도 아주 다양하게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파츠 화면이 위쪽에 노브 구성 그리고 페달에 대한 이런 구성들을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만지실 수가 있고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기계에서 저장해 놓은 것들을 불러올 때 그냥 컴포넌스에 접속해 갖고 다운로드 내리기만 하면은 바로 그 여러분들이 맵핑해 놓은 이런 프리세트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제가 뭐 어떤 세팅을 했는데 은총씨한테 이걸 너무 주고 싶어. 그러면은 은총씨가 다운받을 수 있게 그 업로드에서 은총씨가 받으면 바로 똑같이 영향이 되는 그런 아주 편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주는 거 이전의 강점이 내가 이 장비가 있을 때 이동을 했는데 컴퓨터가 바뀌었을 때 이게 바로 그냥 다운받아서 또 할 수 있으니까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작업에 세팅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연결해서 소리내볼게요. 자 그럼 연결이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 지금 이게 모듈레이션 끄면 이렇게 되죠? 옥탑 올리면 옥탑 올리면 옥탑 올리면 옥탑 올리면 좋습니다. 왜요? 왜 왜? 아니 그 와중에 왜 이렇게 잘 쳐? 내가 소리 듣고 나 솔직히 그냥 쫙 쫙 요만한 걸로 뭐 이러고 치고 있네 지금 아 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왜 그렇게 쳐다봐야 돼 봉쩔서 내가 봤는데 손이 뭐 사실은 이게 작아서 밑살 게 되게 많은데 잘 치네요 제가 이거 25권에 익숙해가지고 여행용으로 제가 쓰는 게 이 사이즈거든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드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이가 없네 드럼은 이제 옥탑으로 이렇게 킥포인트 조절해서 그냥 뭐 드럼이야 뭐 이렇게 치니까 좋죠 여기? 응 네 드럼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도 여기죠 터치감 어떠세요? 터치감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잠깐 잠깐 터치를 해봤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정말 누르는 만큼 반응해준다라는 느낌을 정말 잘 봤습니다 응 그러니까 응 터치감은 고급스러워요 터치감은 고급스러워요 어쩌면 요거보다 이 건반 누르는 것보다 이 터치로 했을 때 이런 것들은 훨씬 더 좋지 않겠나 크이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피아노로 한번 가볼게요 피아노로 가면은 이제 아르페지에이터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아르페지에이터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아르페지에이터 바로 여기서 정리해 주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이렇게 재미있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채로운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아까 그 밑에 사이트 상에 나와 있는 상세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연주감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지금 피치 모듈레이션에다가 이런 패드 기능 그리고 여기서 만질 수 있는 노브 맵핑이 가능한 노브들과 그리고 아주 센서티브한 그런 건반의 패드감도까지 상당히 고급화되어 있는 미니 키보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뭐 런치패드와 런치키로 유명한 회사인지 충분히 공감이 가는 그런 퀄리티였고요 다음 시간 이제 확 고급화를 시켜서 바로 이 밑에 있는 바로 얘입니다 6.1 SL MK3 6.1건이고 얘는 기능이 워낙에 많고 그리고 건반 크기 자체도 크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여러분들이 메인 어떻게 보면은 컨트롤러로 정말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비쌉니다 얘는 거의 한 90만원 돈 해요 그 벤츠에도 SL이라는 차 모델이 있습니다 알죠 알죠 SL, MK 붙은 것처럼 AMG 붙고 이번에 신형이 나오는데 굉장히 비싸고 좋죠 그거 사시려고요? 아 못 사요 아 그래요? 2억이 넘어가는데 뭐 아 그래요? 아 안돼 그럼 안돼 그거 할 바에 부동산 투자야지 그거 할 바엔 집을 사지 그럼 자 그래 이게 뭔 소리야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음 시간에 건반이 비싸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네 비쌉니다 네 우리가 벤츠 SL은 못 사도 6.1 SL은 살 수 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MK3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서비션을 향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